아 박근혜와 김건희의 공통점 세가지 아 뭘까요 첫번째 네 패션쇼만 안다 네 박근혜도 외국 탐방 때 무슨 옷 기억나시죠 온갖 한복 뭐 처녀벌인가 이번에 김건희도 보도되는 게 국격과 관련되는 건 없고 온통 패션입니다 두번째 네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안다 박근혜도 실제 대통령이 아니었고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면서 대통령인 줄 알고 세번째는 뭡니까 감옥간다 박근혜는 우리 여기 계시는 그리고 인터넷을 보시는 많은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감옥을 보냈고 김건희는 얼마 뒤에 예 곧 곧 예 감옥을 보낼 겁니다